상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봉화군 화천리 산불이 4월 5일 13시 29분에 발생한 봉화군 화천리 산불은 4월 6일 7시 기준으로 주불진화를 완료하고 현재 뒷불정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산불이 100헥타르 이상 크게 된 이유는 발생 초기에 강한 바람이 부는 전형적인 4월 대형 산불 유형기간의 특징입니다. 낮에 1시에서부터 4시 사이에 건조한 날씨로 바람이 보통 강하게 불고 그때 출동하면 보통 빠르게 확산되면 1, 2km를 번져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헬기가 오더라도 넓은 면적이 있으면 연기가 자욱하기 때문에 투입이 어려운 전형적인 그런 상태였고 그리고 이번 산불은 주간 동안에 60% 헬기 진화가 했지만 야간에 진화 인력, 지상 인력을 700명을 투입해서 40% 진화를 거의 완료한 전형적인 지상 진화 작전이었습니다. 지상 진화 작전이 성공한 이유는 첫째는 인도변이 있는 도로변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도와 소방 그리고 군, 산림청이 서로 협력관계가 되어서 체계적으로 진화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피해는 한 120헥타르가 영양구역이고 가옥이 한동, 창고가 두 채 정도 피해가 입었는데 이 상황은 초기에 빠르게 확산될 때 이미 발생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화대가 도착해서 대응이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밤에 특이한 사항은 지상 진화 활동할 때 마을 도로를 넘어설 정도로 비산화가 일시 발생하여서 축사가 소가 이천도 있는 축사 밀집지역에 확산되었으나 지상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방어에 성공하였고 특히 이 지역에서 천연기념물 324호 수리부엉이가 산불을 피해서 걸어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구조해서 야생동물보호센터에 넘겼습니다. 이상은 봉화군 하천이 산불에 대해서 계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